오늘 6번인가 정말 저번에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형재 선생님 정말 저번에 하시다가 중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키가 안 마려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마음이 좋았네 그 사랑을 정말 좋았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날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. 그날 그 이변을 우는 줄로 모르고 푸른 한 두 가슴에 참사랑 새기면서 마음을 쓰고 마음을 안고 그대가 좋았네. 그날 그 사랑은 정말 좋았네. 정말 좋았네. 그날 그 사랑은 정말 좋았네. 네! 자 우리 대신 한 번 배수연 씨에게 그런 막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